단기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싶은가? 하고자 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가? 주방, 애외 갔는지 혹은 마트에서 무엇을 사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는가? 중요한 날짜나 활동을 잊어버린 적이 있는가? 뇌가 정보로 포화되고 저항을 하는 것일 수 있다. 좋은 소, 식은 습관과 운동으로 단기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자. 더 나은 단기 기억력을 위한 팁 기억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단기 기억력 및 장기 기억력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방금 만난 사람의 이름같이 즉각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단기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장기 기억력은 시험이 나일과 관련된 좀 더 집중력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위해 사용한다. 좀 더 효율적인 단기 기억력을 원한다면 다음에 팁을 받아 적어보자. 1. 주의를 기울. 열아 먼저 한 번에 하나씩만 집중을 해야 한다. 한 번에 수천 가지 일을 하는 멀티, 데스킹에 대한 철학이 꽤 인기가 있던 적도 있지만 이는 옳지 않다. 3. 무언가 활동을 하면서 혹은 어떤 일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주의를 기울일 수 없게 된다. 왜 그럴까? 항상 어떤 활동이 집중을 빼앗아가고 어떤 일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4. 뇌는 바로 앞에 있는 일에 집중할 때 기능이 더욱 원활하다. 5. 정신 게임을 하. 자아 셀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단기 기억력을 촉진할 수 있다. 뇌는 근육처럼 자극 및 훈련에 반응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정신이 추가적인 신경 경로를 형 성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다. 말하자면 지하철과 같다. 정신이 새로운 경로를 추가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연결하는 철로를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신 게임, 퍼즐 및 기타 유사한 놀이를 하면 된다. 3. 모든 감각을 이용하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기억력을 형성할 수 없다. 어린 시절의 냄새, 이를테면 할머니가 만들어준 간식이나, 무서울 때 엄마가 불러주어, 덧노래 등과 같은 어린 시절의 감각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다. 어른이 되어, 서도 모든 감각을 이용할 수 있다.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여, 러번 소리 내서 말하라. 이렇게 하면 귀가 기억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요리, 레시피를 기억하고 싶다면 미각을 이용해 의식적으로 풍미를 맛보라. 4. 안기법을 활용하라의 기술은 단기 기억력 향상을 위하여 단어, 그림, 문장을 연관짓는 것이다. 라인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몸을 이용한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다리, 31인치를 기억하고 싶다면 손등에 볼록한 뼈를 이용한 안기법이 있다. 가족들이, 나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니셜로 기억하는 등 기억하기 쉬운 개인적인 정보들을 활용한 자신만의 안기법을 만들 수도 있다. 반복하기에 가장 단단한 조합을 이용하라. 5. 나누고 체계화하라 11자리 전화번호를 기억해야 할 때는 한 번에 기억하려고 할 경우 잊어버리기 쉽다. 하지만 이것을 3, 4자리 숫자로 나누면 나중에 기억하기가 더 쉽다. 머리 속에 박히도록 여러 번 반복하라. 또 다른 도움이 되는 기술은 체계화하는 기술이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아이디어 맵을 만들거나 글의 밑줄을 그었을 것이다. 기억해야 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이렇게 하라. 명확한 정보와 이미지는 정, 신에 크게 도움이 된다. 6. 잘 먹어라. 일상적인 식생활과 내 활동 사이에는 의사 말, 여지 없이 관계가 있다.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호두, 아보카도 등 식, 단, 식물성 단백질, 과일 및 채소, 은조기노아 및 알츠하이머 같은 정신 인지장애를 예방한다. 7. 잘 자라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느꼈는가? 혹은 3, 4시간밖에 못 잤을 때 간단한 것도 기억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는가? 이것은 뇌가 다른 근육처럼 재충전을 위해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하루에 7, 9시간을 자야 한다. 매일 같은 시간을 자고 일어나며 오후에는 가볍게 낮잠을 자라. 침대에서 TV를 보지 말고 저녁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졸리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라. 8. 운동하라. 운동을 하는 것은 단기 기억력을 단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운동을 하면 몸이 산소를 흡입하며 이 신선한 공기가 정신에도 전달된다. 그러면 하루 중받는 모든 정보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된다. 뇌기능 강화를 위해 유산소 운동, 자아, 정거, 러닝머신, 조깅 등을 하라. 운동을 하면 몸이 산소 운동, 자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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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